애는 어떤 캐릭터일까 이 카드는 버리지 않고 대게 섞어 놓습니다 화염구 1에서 5 피해를 줍니다 아 미친 진짜 다 갖다 버리고 싶은 카드네 카드 한 장을 찾아 놓은 다음 셔프를 합니다 체력을 잃습니다 무작위 크리처에게 피해를 줍니다 아 이거 안되겠네 이거 야잇 주술이다 주술이 타로에서 맥댐 뽑는 거라도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신속해 반대 아 실력 캐릭터인데 수호자 아 타격 지고 싶다 모든 크리처에게 4 데미지를 줍니다 3장 더 적게 뽑습니다 캐셀릭인데 이거 영웅이 아닌 스킬 카드를 덤프해서 손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또 쓰레기 아님 왜 쓰는 거임 여러 장 가져오나 아니면 탐색 같은 건가 무기 카드를 사용하며 5 데미지가 됩니다 나 무기 카드 없지 않나 아 천둥망치가 무기네 너무 쓰기 힘든 카드인데 영료나 쓸란다 저거 다음 턴니 전투 끝난 다음 턴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드로우더미에서 이미의 무기 카드 2장을 뽑습니다 손에 있는 비전설 무기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거 좋네 이게 전장 불격처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없으세요 하나 선택이구나 그러면은 저거 뭐야 스톨링하라고 저것도 뭐야 덤프가 버림패 얘기하는 거야 아 뭐야 이거 뭐 텍스트 일반성도 없으세요 스톨링해야지 무기가 없어 룬세미스모탐 무기가 없어 룬세미스모탐 어려운 방 아까 랜덤 달라졌던 것 같은데 데미지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룬세미스모鄭 룬스미스는 덱좀 더 덱빌딩좀 더 되어쓰겠다 이거 못 깰 것 같은데 덱 부려서 돌탭에 돌탭에 참 탑스가 났습니다 회복량 올라간다 어 7댐 들어갔다 아 기절하면 불러내는 불러내 안 불러내는 수란한데 좋아 스토링한다 이거 하자 무기 5장 룬스미스 무기 덱하자 2데미지를 주고 2휠을 합니다 제 이름 어디갔네 3장 꼽습니다 크리처 전원 1이미지를 준다 무기네 근데 룬스미스가 전설은 강화 못해주는데 저한테 전설보다 비전설이 좋냐 추방 그냥 패시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추방할까 여깄다 항상 추대 피해를 입십니다 이게 뜨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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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지요 타격색 어디가냐 타격색 어디가냐 타격식 티스마애 타격식 타격학 타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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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에 Vam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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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좀라 좋은데요. 그대 나 필요 없다. 루스미스 가져와서... 감안하고... 제레단과 하나 더 쓸까? 피 채우기 왜 이렇게 힘들지? 압축만 되면 한 장 쓰는 게 더 좋을... 어떻게 봐도 이득일 것 같긴 한데... 대갑축이 안 돼 있으니까... 대갑축만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 보스인가? 보스 아니지? 압축이 안 돼? 압축용 카드... 세 장 드로우 개사기... 세 장 드로우 개사기... 흑... 흑... 고물상이다. 못 잡을 것 같은데 크리 뜨면 잡을 수 있다 어 떴다 크마 들고 가지 말까 아 나 이거 좀 무서운데 지금 댕략해가지고 아 지금 타로 효과로 크리 50화였구나 까먹고 있었다 매미사일 매직 미사일이겠지 매미 크리 자에게 산 피해를 줍니다 기절을 걸고 한 장을 뽑습니다 얼굴 영루나 써야겠다 스토링각인가 스토링각인가 도망치는 신기한 게 스킬이면서 무기네 아 영검 극혐 아 영검 저거 못 지우나 이거 정력이 매트 없나 인내를 얻습니다 놀랄 수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호호 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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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턴킬 해버리네 아 뭐 멀봐 깝치지마 돈은 갖다 놓고 가자 놓친 HP 아흐 다섯장 지우니깐 좋다 연검 지울까? 연검 빡치는데 그검 펀치보다 구린거 아니냐 아이 뭐 되게 영웅 스킬 카드가 없어 일단 타격수 해볼까 영웅 스킬 카드가 나올수도 있잖아 메론 손에 있는 무기 카드를 마법검 카드로 변환시킵니다 마법검 모임 영웅보단 솔드 마법검 마법검 다음 스킬 카드가 두번 플레이 됩니다 헐 폭수다 폭수 영검 쓸모이소중 영검 쓸모이소중 폭수다 한장을 벌입니다 재장 폐에서 무작위 한장을 벌입니다 역시 딜카드가 있어야 돼 홀령 주술사 홀령 주술사 좀비 두마리를 소환합니다 헐 잠깐만 미쳤구만 저거 적불러 안되 에데덴 글 광역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내장밖에 안 뽑는다 저거 자가 공격 먼저 할 걸 그랬나? 실력으로 잡았다 룬스미스 스톨링각 두마리 있어도 지원꾼 올까? 한번 해볼까? 당연히 오겠지 왜 이렇게 빨리 와 아예 안 때리면 등장하는 건가? 스톨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7의 피해를 줍니다 스톨링 해야지 강화다가 깨지는 거 아니야 빛을 내며 산화했습니다 강화 무한지속입니다 3강이 끝인가 봐 마법검도 강화되려나 불강 가자 스톨링 가자 스톨링 때리니까 수환 안되나? 아 되네 젠장 증원군이 도착했다 아 저주 임마 영수성 속들은 지나다 이put Christ 영료의 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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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저주는 지우고ки 대기 급할 거 없으니까 전뚜망치 왜 강화가 안되는거지? 전설이라서 그러나? 전설이라고 안 적혀있는데? 아무튼 안되네요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제레단거만 더할까? 신비의 방 용이 왜 여기있어? 안비 좁니 거기? 아 저거 하지말고 딴거 할거야 아이 귀찮다 제레단건 굿 다이아몬드 두개나 들고있다 크리처에게 2 데미지를 줍니다 최대 데미지를 2로 늘립니다 2로 늘린다는게 뭐야? 2를 늘린다는거야? 복제 손에 있는 비영웅 스킬 카드를 드로우 카드 더미에 2장 추가합니다 비전설무기 카드 4분 3장을 추가합니다 야 이거 이걸로 저거 제사단건 복자야만은 개쩔겠다 무작위 고블린을 수원합니다 저거 빨리 잡아야겠네 하아 저거 프랑스 하으... 허...! 아이고... 다섯 장인거 봐, 너것. 장... 장검 너무 굴인 것 같아. 아 이거 최대 체력 너무 낮다 진짜 잘 나가다가도 한턴 삑살이 나면 뒤진다는 게 너무 별론다 비전설 사본 3장을 드루 카드 더미에 추가합니다 비영웅 사본을 추가합니다 이거 영웅인가? 이거 영웅 아니지? 우와 된다 룬스미스 3장이다 졸나 세졌다 아 강화할걸 장갑은 쓰지 말고 영웅이면 영웅이라고 적혀있을걸요 아마? 피 채워야돼 야이씨 신속해 봤네 스톨링 각세자가 죽나? 뒤지기 싫으면 벗었어야지 뒤지기 싫으면 벗었어야지 아 있네 아잇 치고도 안 돼 룬 반지 좋다 미넬상도 하나 강화해 놓을 걸 그랬나 어려운 방 진짜 어렵네 룬 스미스로 다 잡을 수 있음 뭐야 왜 한 장 밖에 아니 다 뽑을 카드 더미 있었네 화연구가 생각해보니까 더 쎄네 보스 이외에 크리스에게 침묵과 기절을 갑니다 룬 스미스 빨리 복사해서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만화의 저주 좀 그만 넣어 저 오염된 노음같은게 일반방 쉬운 방 야 쉬운 방이라메 나 죽는다 잠깐만 쉬운 방이라메 아 쉽네 개쉽네 잠깐만 길가기라서 개쫄란네 겁나 쉽네 쟤 또 왔다 삼들 삼힐 칫칫 칫이잖아 손농색 단투빨 정말 좋단 장검 개쓰랭이네 이거 아 잠깐만 정리 좀 해야겠다 꼬벨 카드 더미에 마법이네 꼬벨 카드 더미에 마법이네 꼬벨 카드 더미에 마법이네 아아 규닉 들었다 대게 저주가 있다면 실드를 었습니다 드로우 센거 먼저 때릴걸? 방금 큰일날뻔했네 하얘다 하얘다 그냥 돌아갈까? 집에 돌아갈까? 점쟁이님 돌아갈까요? 하얘다 비자금하고 못먹어도 가자 한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장 여섯장 일곱장 다이아가 많아서 하얘다 아 이거 그냥 도주했으면은 다이아가 많아서 하얘다 하얘다 두 밴데 그냥 그냥 집에 가는게 낫을까 근데 약간 못먹어도 보지 고럼고럼 이제 도끼 10딜 됐다 하얘다 근데 무기 데크하면은 저거 환영 걸려있는 애들 때문에 빡셀거 같은데 카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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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강이 끝이 아니네 삼강이 끝이 아니네 카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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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얘 아까 그러면 왜 감화 안 되지? 카즈대 카즈대 아 레벨때민가? 레벨 4라서 크리처에게 2 데미지를 줍니다 크리처에게 2 데미지를 줍니다 무기 카드를 사용하면 5가 됩니다 5는 너무 약해 인접한 크리처에게 4 데미지를 줍니다 저번에 007땡 다 구려 어서오세요 마법검 강화되냐? 도끼 4 강화 할까? 아 이번에 또 4 강화 안되잖아 무기마다 다른가봐 망했다 나 진짜 망했다 걔 망했는데 잠깐만 네네네네네네네네 대체... 뭔 문제입니까? 와우! 룬반지 카드마다 다르다는 게 제일 신빙성이긴 한데 그마저도 불확실해서 그러고 보니까 전둥망치는 강하다 안 됐잖아 카드마다 다른가 보네 도발 와 10딜 떴다 아 헛상 떴다 돌겠네 짠 아니었습니다 어 아 이거 안 뽑을 수 없나 연병 들어온 거 어떡하냐 연병 들어온 거 어떡하냐 아쳐주고만 너 임마 이거 스킬이니까 풀 딜 들어가겠지 신비의 방 신비의 방 이딴 거 들고 오지 말고 제거 카드는 왜 안 나오냐 어 묘약 아낄까 아 묘약 아낄겠다 3딜인데 알프 강화 제한이 좀 표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해골 분쇄자 전설은 강화 안 돼 토템... 토템에 기절 걸어야 되나? 토템에 거는 게 맞겠죠 아잇 아니 도발이 스킬 도도 스킬 도도발하면 어떻게 해 루스미스 루스미스에도 두 장밖에 못 가져오는데 어떻게 하지 루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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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가져오서 탈된 박자 일단 차단 루스미스 루스미스 에피언 Aaron 아니 드루감프라고 가져오는 것도 안 되냐 이거는 스토링 좀 할까 패에서 한 장을 유배시킵니다 이거 선택해서 유배시키는 거야? 어? 빤스러운 두루머리 비전설 무기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금이 없어요 미안해요 절대형도 보스 아닌 크리스토를 기절시킵니다 얼...얼머시기 아스카드 나 아스카드 산산조각 산산조각 무기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약탈자 전리품 가방을 추가합니다 무작위 유배 개무서운데 진짜 핸드 많으니까 휴... 가방이 살렸다 루스미스 빼고 하자 이것도 빼고 강호 한번 더 때리고 휴...필 없는 거 탔다 임의 묘약을 추가하고 벌이 저주를 넣습니다 깨우친 묘약 다 필요없어 꺼져 뭐야 메이스의 예약분도 한다 강화효과인가 본데 아잇 씨 아직도 되게 당검이냐 저거 언제 없애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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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6자리 너무 짜증난다 아... 루스미스 빤스런 두루마리 빤스런 두루마리 이제 보스가인가? 어떤 보스가 나올란가? 피해를 입을때마다 나 전체공격 좀... 모자란데 되게 저주있지? 없나본데 빛이 없네 피해를 입을 ㅧㅜ 전체 딜이 너무 없다 또 오즈 왔어? 나이스 아이 크릿 없으면 아이 그래도 퀴가 나오지 근데 저거 잡아도 작은 애들도 잡아야 돼 네 조금 차고 왔습니다 음 마법검 영류 영류로 가져올 거 없죠 화연구 정도 아 고대지식 가져올 수 있겠다 잠깐만 기근이 소별이 안 됐네 기근 계속 쓸 수 있게 되거든 기근으로 이제 대갑축점 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도박이 심한데 이 수많은 갓카드들 중에 가방이랑 같이 떴을 때만 써야 될 거 같은데 아 아 무거운 도끼도 삼강이 풀강이네 아 오레베랑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있는지 궁금하잖아 타로 타로나 오될까 타로나 오될까 비자금 할까 패시브 중첩 되겠죠 게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아 저거 단검 하나 있지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거 금 150개 금 150개 기근 저는 똥초를 탈 때 써야 될 거 같은데요 매장 싫어 매장 싫어 야 이러면 안되는데 2분의 1. 제발요. 선생님. 하나 더 줘봐. 제주를 얼마나 받아야될까. 아 화연구 나왔다. 뒤져. 짜샤. 아싸. 원기병이다. 와 뱀 왜 캐슬. 야 미친 뱀. 야 뱀. 하여간 뱀이 문제야. 뱀. 무작위 버리는 걸로 뼈링 버리면 되겠다. 큰일 날 뻔했다. 뼈링 또 나왔어. 저거 버릴 수 있을까. 덱에 버리기가 없어. 애들이 버려줘야 되는데. 뼈링 드루 손해 너무 심한 것 같아. 못쓸 것 같아. 투청용당검 3레벨이라서 버리기 개쩔긴 하는데. 덱이 39장이라서 좀. 신비하다. 어. 야 이거 매는 기근도 못쓴다. 아이 근데 기근을 쓰면 확실히 또 잡을 수는 있어. 혼돈의 물량만 나와도 바로 잡을 킬각인데. 근데 이 3개가 너무 크다. 내 전부야 저게. 가라 그냥. 와. 재래담금 탈 뻔했어. 룬스미스. 룬스미스. 헛상 또 나왔다. 룬스미스가 좋고. 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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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스미스. 다이아버리고 부석버리고 아 죽음 발동했구나 죽음 스택 어디 나와있어 야 죽음 스택 어디있어 이거 좀 무서운데 잠깐만 아 여기 나와있네 네 뼈링 보물을 아이템으로 교환합니다 그냥 가져와임나 버림패를 썩습니다 세장을 유배시킵니다 야 이거 좋다 순수 불량이다 다섯장 제안해봤네 이거 노약 써야겠죠 미친 축구 천천히 스택이 쌓이나 안 쌓이나 요거 모르겠네 지금 3스택이지 혼돈의 물량으로 잡을 수 있나 3스택이야 4스택이야 이거 보여주질 않네 아니잖아 4스택이었다 그래도 뭐 천천히 어서 그래도 뭐 천천히 어서 와 보물상자 쟤 보면 미믹받게 생각이 안나 이제 어려운 방 으아 임프 죽음 주었다 とう금 희으아 죽음 딜 되게 솔솔하네 어엏 침략자의 손 드디어 나왔다 아..이..뭐.. 나 다른 직업카드라서 안 나온 줄 알았어 이제 나왔네 빨리 도나오다 근데 애들 약간 낮은 층에서 저걸 써야 되는데 이제..이제 나왔어 아..이거 하고 첨탑 갈려고요 한 장 뭐냐 거친 번개 거친 번개는 태워만 되지 도끼 저거 풀강이지 건너뛰기 탈댐 들어가는 거는 지금.. 뭐 찍어놔서 그래요 2회복하고 두 장 뽑습니다 아 2회복 또는 2 뽑기고 다음 턴에 한 장을 덜 뽑는다고 야 쓰레기 아니냐 저거 왜 저떤 카드가 있지 뭐지 와..손비 3마리 야..말이 돼 이게 밸러스 개 또맛 아..뭔지 빠진 거꾸로 아..뭔지 빠진 거꾸로 아..좀.. 퇴근히 금방 잡긴 하겠다 퇴근히 금방 잡긴 하겠다 퇴근히 되게 세네 퇴근히 금방 잡고 퇴근히 납쳐 퇴근히 비境 퇴근히 게임이 페이크던데 그래도 저거 천천히니까 금방 잡겠다 PPA 피해간데 PPA 피해간데 야 뭐 유배하지? 기근 지울까? 아 다이아몬드 무명상자 이건 고아님? 고아자고 저거 비자금지 고우 고아자 음 추방 벨트 추방 아이 벨트는 괜찮은 것 같애 저거는 드로 손해 없잖아 연구 이제 필요 없나? 치유 묘약도 사실 이제 쓸 필요 없는 것 같애 일단 연구 허상용 연구 마법검 연계도 되지 연구는 그러면은 근데 연구 말고 줄 거 없는데 천둥망치 줄까? 그러네 이거 졸렸을 거 없네 뭐야 아니 잠깐만 야 이러면 비자금이 없어야지 인마 야 비자금 왜 안 돼 이걸 속네 세탑 레벨이 잠버드 아니 뭐 아니 뭐야 돌려줘야 돼 비자금 아 이 게임 통수 졸려봐 이제 야 얼락됐다 용맹한 전사랑 첩자 중에 뭐가 좋을까 첩자는 약간 프리즘 느낌인데 다른 캐릭터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용맹한 전사 해금하고 내일도 해볼까 그러네요 게임은 되게 단순한 느낌인데 하드 모드도 있긴 하다 아 돼수고 인사한 예에 감사합니다.